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9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봉고3 하이 내장 탑차 1톤 차량입니다. CJ 택배차로 되어있는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49,897km 판매금액은 1,2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에서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측면, 앞좌석, 후측면, 전면 측면, 후면 사진이구요. 뒤에 탑안이고 핸들 리모콘이 장착이 되어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9,903km.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사이드미러 열선 다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뭐 당연히 기본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나올거에요. 룸밀러 후방 카메라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차 상태는 진짜 너무나 좋구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인데 그래서 수수료 없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관심있으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구요.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시운전이나 이런것도 다 가능하고 카센터까지 가서 점검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